타이밍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이 뭔지 잊으셨나보군 미니언 생성까지 전투는 끝나지마다 나는 영원하다 적금 같은 모습은 우리의 힘이 날라지마다 적금은 내가 적게 죽을 수 없는 거다 그래, 적금에는 상대적이 있잖아 적금은 잘 안전하잖아 적금은 내가 적게 죽을 수 없는 거다 휴식은 필요없다 3점은 정신을 다시 넣으며, 1점은 정신을 입는다 2점은 정신을 입는다 2점은 정신을 입는다 여러 죽은 시체가 또 있군 이 부위를 굉장히 거의 다 녀석 지금 정말 다 이거는 이 부위를 계속 따라서 이렇게 잠깐만 이런 부위를 많이 해볼게 이런 부위를 많이 제거할 수 있을까 ? 다시 한 번 더ugs 이제는 더 단세로 그니까 어? 퍽퍽 으악! ㄷㄷ 전투는 끝나기 마라, 나는 영원하라.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. 흠. 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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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